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이다 응, 뭐야? 그거 리프레쉬 한 번만 쳐줘 잠깐만 안녕하세요 들어가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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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츠고 아, 먼지 뭐야, 지금 고화질이야? 이거 맞아? 응, 고화질이야 맞는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늘 9시 25분이라고 되셨는데 아이고, 환영들 하십니까? 또 환영인데? 뭐지 아닌데? 이거를 올릴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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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웃고 있는 거 봐, 여기 여기 어딥니까? 어디지 한번 대답해야지 나? 갑자기 나한테 물어놓고 자기가 왜 성질을 해? 성진이 형, 여기 성진이 형의 아지트예요 맞아요, 사실 제 작업실입니다 여기는 왜 대신 쳐 들어간 생각이 있네 나와 아니 근데 도대체 마스크를 왜 쓰고 있는 거야? 부끄러워 뭐가? 내 쌩얼이 그럴 수 있어 응 이해는 돼, 하지만 벗어 싫어 뭘 안 벗어 진짜 고생했어 그럼 내려 싫어 내가 판화기 할래 나 너무, 네가 너무 고화질에다가 그래서 왜 내 집에 왔냐고 그렇다, 그렇다 난 수영이야 난 수영이지만 얼굴을 깠어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재영이 집이에요, 재영이 집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재영이 형 이따가 나 갈 때 그냥 몇 개 좀 가져갈게 그냥 본인들 집에서 하지, 왜 굳이 제일 집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지 몇 개 좀 가져갈 게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네 제가 훔쳐갈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없어요 이따 왔어요 별거 없어서 훔쳐가면 다 알아요 커피 마실래? 디카페인 있어? 나 그 연하게 마셔 디카페인 마셔? 디카페인 아니야 근데 거의 디카페인이야 거의 디카페인 되게 연한 거 아니야? 하프 디카페인이야? 되게 연 뭐라는 거야? 하프 디카페인 마셔봐, 마셔봐 하프 디카페인도 뭐가 있어? 마셔봐, 마셔봐 실제 존재해, 거기? 존재해 원샷만 넣는 거 아닐까? 잘 모르지 잘 모르지 디카페인 하프 디카페인 있어 스타벅스 스타벅스에 있어 하프 디카페인은 몰라? 그럼 물이잖아 무슨 소리야, 하프 디카페인 디카페인도 커피야 그거 에스프레소 한방울 한방울은 아닐걸? 오케이, 알겠고 나 먹을래 뭐 다들 커피 마셔래? 다 줄게 나 면도 얼마나 하는 거냐고 커피 타준대요 한 한 3일쯤 된 거 같은데 수탈 그러게 파틀이 너무 뜨거워 환경이 나쁘지 않아, 지금 얼굴이 근데 왜 이렇게 하얘 보이지? 밝아 보이지? 조명 때문인가? 조명 없잖아 조명 꺼도 돼 조명 끄면 좀 괜찮아 조명 끄면 조명 끄면 형 좋아 조명 끄면 면도 다 보여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쓰지 마 지금도 보일 거 같은데 다 보는 거 같아 이렇게 덜 보이게 해줄까?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분위기 있어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나 웬너리 하고 싶어 오늘 웬너리 틀어 보거든 야, 네가 뭔가 봤어 지금 안 좋아 내가 좀 하자 했잖아 다들 밥은 먹었습니까? 지금 잘못 들은 거지 다들 밥은 먹었냐고요? 나이스, 베리 나이스 아싸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내 마우스패드, 내 마우스패드 잠깐만, 내 마우스패드 잠깐, 내 마우스패드 내 마우스패드 안 뜨거운 거라서 스닝이네 이거 비싼 거야 안 뜨거운 거라서 이거 한 개 윗망은이야 잠깐만 나도 비싼 거야 이거 한 개 윗망이라고 잠깐만 나도 비싼 거라고 야, 닦아 봐, 닦아 봐, 닦아 봐 네가 뜨거운 거였으면 쿨 났어 그거 닦아 봐, 클라스?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거 수고리 되게 깔끔하네 원래 그거 커피, 커피만 담긴 거야 아, 그래? 커피만 담겨 아니, 망했다, 이거 그립 잘 됐는데? 잘 됐는데 미끄러지는데, 거의 지금, 지금 미끄러지는데 스케이트 다른 거 같은데 이거 원래 스케이트라고요, 이거 형, 이따가 나 가져갈게 응, 그래 다들 정신없죠? 저희도 정신없어요 응 원래 인생이 그렇지 인생이 정신없죠 그래서 지금 밥 먹었어요? 지금 한 두 번 물어 오는 거 같은데 네 밥은 드셨나? 다들 이거 왜 이래? 진짜 미쳤다 진짜 얼굴이 뽀얗네 되게 잘 난다 응 응 화질이, 화질이 높으니까 뭔가 좀 다르긴 하다 응 뭐, 뽀샤? 밥 먹었어 안 먹고 있다고 어 밥 먹었어, 근데? 장염이라서 못 먹었다고 장염? 장염 힘들죠 불쌍해 나는 장염 때 더 먹잖아 계속 먹어서 계속 비워 어차피 힘들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장염은 안 좋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배고파 재영이 형 커피를 마셔봐야지 에스프레소 PPL인가요? PPL이요? PPL이요? PPL이라고 미리 얘기해줘 빨대가 너무 귀여운데 PPL 없어 빨대 봐 맛있어 안 맛있어? 응 맛있어? 응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인데 아메리카노인데 근데 그냥 반샷 응 진짜로 진짜로 맛있어 그냥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에스프레소 원래 맛있어 잘하네 그러게 광고 들어오겠네 맨날 올게, 대영이 형 PPL 오케이 커피 먹고 싶을 때 올게 못해 커피 먹고 싶을 때 올게 응, 하지마 어쨌든 이렇게 세 명이서 찾아뵙게 된 게 되게 오래됐는데 네 뭐 진행하려 한다 뭐 MC? MCJ? 그러면 잘 지내세요? 뭐? 진행 안 하는 거 같은데 좋은 거야 진행하세요, 진행해 너무 뻔한 질문 아니에요 진짜 어떡하지? 이런 방송은 좀 오랜만에 하는데 어렵다 원래 어렵죠 어 인생이 원래 어려운 거죠 그렇지 게임 방송은 쉬운데 그냥 게임 키면 다닌대 저번에 했을 때 재밌긴 했는데 내가 이제 게임하고 싶다 저는 뭐 다들 뭐 일단 김원필 마스크 벗으라고 진짜 마스크 벗으라고 여기 다른 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딨는데 지금 어딨는데 지금 어딨어 지금 어딨어 올려줘, 봐봐 잘 봐라 저 위에 봐야 되잖아 하나 둘 근데 다들 마스크 보라고 하는데 안 보여줄 거야? 재영이 형까지 그렇게 많아, 나와? 응 알았어 마스크를 안 보여줬다고? 지금 재영이 집이 왜 아이 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알았어, 이렇게 해 재영이 집이 먼지가 많아? 어? 아니, 재영이는 많이 좀 많아 많긴 많아 진짜로? 사람이 많아줘서 그래 재영이 형 원래 이렇게 치면 깨끗했는데 원래 깨끗했는데 너네들이 들어올 때까지 정말 깨끗했어? 깨끗했어, 여기 재영이 형 진짜 방 원래 깨끗해 재영이 형, 난 재영이 형 방 공기가 제일 좋았어 옛날부터 여러분 이리 와요 다 이제 개강이구나 뭐가 힘드세요 뭐가 힘드세요 뭐가 힘드시냐고 서른 내니까 힘들어? 재영이 형 진짜 누가 봐도 서른 아니야 아무튼 그냥 뭐 왜 저렇게 생겼냐? 응? 머리 때문에 그래 정말 아닌데? 머리 때문에 그래 그 소가 핥은 머리 뭔지 알지? 머리 때문에 소 핥은 머리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어찌 됐든 이제 곧 앨범이 나올 거잖아요 그 얘기야? 네 맞다, 어차피 나왔지? 나 어제 들었어요 맞다, 어차피 나왔어 나왔대요 그래서 기사님? 앨범이 나오고 제가 어제 스포한 거는 뭐야? 일단 뮤비 자켓 녹음 다 끝냈다 일단 이렇게까지 스포이를 했거든요 그 뒤에는 얘기하지 맙시다 뭐 말이었대요 그럼? 그럼 뭘 어떤 걸 얘기를 해볼까? 뭐 그럼 뭘 말해야 되는데 타이틀곡 좋으세요? 아 그런 거 타이틀곡 좋냐고 나는 제목 스포해 제목이요? 어차피 언제 나오지? 제목이 뭐였지? 영화 형 아 그거요? 아 제목 스포한다고 보고 나는 뭐 세동이 무너져? 세상이 무너지진 않죠 세상이 무너지진 않죠 세상이 무너지진 않죠 세상이 무너지진 않지 그렇죠 지금 무너지진 않죠 스포도 뭐 형 머리는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저 리얼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지금 아 형 시원하게 한번 스포 해보세요 스포? 뭐 해보세요 해보도록 해 네 하지마 왜 나야 맨날 나와놨나 하지마 아니 뭐야 내가 말할게 뭐 뭐 뭐 뭘 얘기할 건데 할 거야? 어 나는 타이틀 곡에 인트로부터 좋아 난 인트로가 너무 좋아 난 악기? 응 나도 악기 좋아해 난 인트로 좋아해 그거 바뀔 뻔했잖아 그치 그게 바뀐 거지 근데 좀 완전히 확 바뀔 줄 알았는데 좀 그 느낌이 상하나가지고 그 느낌은 있지 형 난 그래서 인트로 진짜 좋아 진짜 좋은 거 같아 형들 형들 이런 거 다 되잖아 뭐야 또 형들 두 명이서 하는 거잖아 뭐 아니야? 전 안 하는데요? 저 안 하는데요? 제형이만 하는데? 목적 관심 많네 네 찍을 때 같이 하는 거 그런 건 줄 알았지 아니 뭐 뮤비 찍을 때 뮤지님이 안 보셨나 봐요 봤는데? 안 본 거 같은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근데 뮤비 찍을 때 몰랐던 거 같아 내 파트는 아니죠 아 그래? 어떡하지? 그렇대요 사실 얘 파트도 아니고 제 파트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그냥 이름 없는 파트 오케이 이름 없는 파트 저 인트로 진짜 좋아 인트로부터 좋아 엄필아 타이틀곡 BPM 몇이더라? 절대 모르죠 그럼 진짜 세바일 거 같은데? 세바일지 세바일지 그거는 몰라 이거 놔 다행이다 이제 이거 그 메트로룸에 이제 마주 보자 딱 딱 딱 딱 딱 재밌다 몇 곡이냐고? 우리 몇 곡이냐고? 안 돼 근데 지금 몇 곡이지?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돼? 왜 몇 곡인지 왜 몇 곡인지 몰라 정말 죄송한데 어차피 우리가 맨날 막 스포 안 할게 스포 안 할게 이렇게 해도 우리 몇 곡인지 몰라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나와 늘 알아 그냥 나와 아니 지금 이거는 우리가 더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빨리 가는 것도 지금 엄청난 스포를 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 오늘 블라이브를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나 갈게 같이 시청해주시면 약간 혜택 받는 느낌 나는 나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작업해놨던 곡이야 네 10초 주기요 예전에 뭐? 우리 다 같이 불렀던 거 예전에? 다 같이 불렀던 거?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불렀던 게 있어 딱 누가 봐도 원필이가 좋아하는 스타일 기억이 안 나 되게 따뜻해 노래 따뜻한 노래 하나 있어 따뜻한 노래 하나 있어 그럼 뭐 다른 곡들은 다 차갑나요? 아니요? 그럼요 그건 아닌데 왜? 아니 뭐 스포하니 형 무서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그게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어 근데 형이 무서운 것 뿐이야 왜? 왜? 그냥 말해보려? 아니 진정하니 안 하죠 아 그럼요 아 그거 맞아요 네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지금 봐봐 이거 이거 잘라가지고 진짜 몇 백 번을 들어보면서 지금 딱 할 거란 말이야 근데 하지만 네 뭐 어 어 어 피리 기죽이지 말라고 아 미안합니다 아 피날레 한국? 아니요? 네 피날레? 피날레 한국 버전 일본 일본 앨범 음 아니면 뭐 뭐 뭐 1년 전에 뭐 곡이 많아요 일단 일단 데이식스 보다 많잖아 이거 뭐여? 이게 그거예요 그 곡 아 네 아 근데 뭐 아직 뭐 뭔 사건이야 뭔 사건이야 제목 뭐 프랜스로 얘기 안 했어요? 나 진짜 얘기 안 해 그 정도는 괜찮아 아니 근데 이 정도 사실 제목 제목이나 제목이나 가사 내용 막 이런 걸 먼저 스포하는 게 뭔 상황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사 내용은 뭔가 유추하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 또 제목은 던져줘도 될 거 같아 오케이 아 뭐 왜 뭐 아 이걸 도운이 노래 하나 하나? 도운이 노래? 잠깐만 잠깐만 있어 도운이 노래 한다고 물어보는데 하지 걔 한 거 있지 아닌가? 도운이 노래를 했어? 하나 아니 다 같이 아 다 같이 근데 다 같이는 늘 하잖아 아닌가 잠깐만 이거 다 한 거잖아 이거 좀 어려워 이거 했나? 이건 패스 이건 패스 저희도 일단 패스 다음 질문 받을게요 확실히 모르겠어 다음 질문 재밌다 되게 재밌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이 없는데 이별하니? 이별 하나요? 타이틀곡 타이틀곡 이별 하나 이별 아니지 않아? 타이틀곡 이별 아니잖아 그렇죠 이별의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좀 먹먹한 느낌이 있어요 좀 약간 가슴이 좀 아플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 일단 주제가 그럴 수 있어 근데 DAY6 곡이 원래 좀 원래 다 좀 그렇잖아 뭐 어떤 게 있어요? 약간 깊은 마무리든 내용이든 뭐든 슬픔이 약간 남겨있는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좀 있어 근데 이거는 형들 형들 우리의 목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잠깐 창법이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우리의 목소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게 그래서 좀 그런 거일 수도 있어 난 어딜 가나 노래를 이렇게 하잖아 녹음을 하잖아 우리 노래 말고 응 다 슬프게 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냥 이제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하면은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하던대로 하잖아 네 그러면 항상 기쁜 노래를 불러도 슬픔이 기쁜 노래를 뭐 불러봤는데요? 어? 기쁜 노래를 뭐 불러봤는데? 최근에 부르고 있었잖아 최근에 부르고 있었잖아 서철이 형이랑 한 것도 있었고 그런 거 다 맨 처음에 내가 갈 필요를 못하잖아 자 그럼 그럼 드랙을 어떻게 봐? 응? 그분들이 그분들이 드랙을 어떻게 봐주셔? 맨 처음에 그냥 그렇게 했다가 이제 형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뭐 가닥이 잡혔어 맨 처음 부를 때 맨 처음 내가 이제 나 혼자서 노래를 익혀서 갔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감성에 맞게 연습을 안 했다 약간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도훈이랑 닮아가네 도훈이가 형을 닮아가네 도훈이가 형을 닮아가네 형이 도훈이를 닮아가네 저는 원래 이랬어요 늘 이랬어 그냥 윤동이 형을 보고 닮아서 그래 방금 약간 윤동 같았지? 응 약간 일부러 약간 그럼 좀 밝게 밝게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아니 그건 뭐 안 좋잖아 근데 진짜 너무 밝은 노래인데 너무 슬프게 부를 수가 없잖아 아니 안 맞잖아 뭐 그치 세상에는 밝은 것 뿐인 것은 없어 그건 맞아 사실 밝은 면 나 노트 좀 줘 밝은 것 뿐인 것은 없어 약간 노트 좀 줘 휴대폰을 쓰시죠 Only Bright No Yes Only Bright No Only Bright No 영어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영어를 너무 못 하네 너무 쉽게 하시네 Only Bright No 그치 사실 맞아 밝은 면이 있는데 무조건 어두운 면도 있어 밝은 면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어두운 면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이를 보고 있느냐 나는 그거는 나는 진짜 우리가 우리 노래를 여태까지 불렀지만 진짜 신나는 거 부를 때도 약간 그게 묻어나는 게 너무 좋아 슬픈 그 뭐라 해야 되지? 슬픈 건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냥 뜨지가 않는 느낌? 나는 이번에 우리 앨범 중에 댄서즈 입장 우리 그런 거 신나는 거 하나 있잖아 근데 그거에 신나는 거 뭐 있어? 거기까지 나와요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진짜 기억이 안 나 있어 그게 나는 재영이 형이 그때 불러놓은 거를 들었는데 재영이 형이 딱 거기 부르니까 되게 너무 행복? 뭐였지? 들뜨거든? 근데 형이 부르니까 딱 그 중화가 되는 느낌? 딱 그거를 무게를 딱 잡아주는 느낌 왠지 알아? 아니? 몰라? 나도 몰라 어? 그렇대요 세상은 회색이야 세상은 회색이야 네 오케이 나 노트전 나 메모해야 될 거 같아 세상은 회색이야 그렇대요 화이트랑 까만색은 없어 화이트랑 까만색은 없어 그게 없어 왜냐하면 진짜 그냥 마냥 좋은 것만도 없고 마냥 나쁜 것만도 없어 진짜 착한 사람들한테라도 예수님 빼고 나쁜 점이 있는 거고 진짜 나쁜 사람들한테도 좋은 점이 없는 거야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회색인 거야 그 회색이 얼마나 찐하냐에 따라 사람의 기준이 달라져 있는 거지 멋있다 그래서 회색을 입고 있는 거야? 응 They call me JYP top blue 이게 회색으로 뭐라고? 회색 아니야? 까만색이지 이게 까만색이라고? 까만색인데 좀 약간 회색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입은 거 아니에요? 아니 모자 까만색이지 두 개나 똑같은 색깔인데? 까만색은 까만색인데 일단 약간 회색에 가까운 까만색인 거고 네 해지면 그렇죠 네 오케이 했어 오케이 받아 세상은 회색? 오케이 세상은 회색 명언 네 그래 회색은 네가 입고 있네 그래 내가 입고 있네 근데 밖에 옷 입고 내 의자에 앉아있네? 무슨 말이야? 나 샤워 다 하고 왔는데 옷도 빨고 왔어? 이거? 난 이거 항상 그냥 그거야 근데 나 그루밍 해 그런 거 얘기하기에는 그루밍 그런 거 얘기하기에는 이건 붙은 거고 이건 빨간 거야 그런 거야 그저께 빨렸어 이거 빨간 거야? 이거는 이거는 이건 티셔츠에서 나온 거야 제가 근데 이거 벗고 앉으면 안 돼요? 이거 비싼 의자인데 어? 이게 그건가요? 이게 그거야 이게 허리를 허리를 아크주는 아니 저것도 밖에서 입고 놔주잖아 되게 기틈이야 이게 이건 야 그래도 프롬프렌즈잖아 의미가 있는 거잖아 아 난 이거 입으면 안 돼 어? 프롬프렌즈 하면서 라이플로랄이야? 이게? 콜라보레이션 한 거 아니었어? 아 안 했는데 PPL 아니야? 아 씨 여기가 아니야 뭔 소리야 씨 된다 괜찮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없어보는데 근데 우자 안 주면 나 입어도 되잖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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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왜 혼자 그래 그래 그냥 그렇게 입은 거야? 물어본 건데 왜 혼자서 또 뜨끔했어 아무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근데 원필이 살 좀 쪘어 어 원필이 살 좀 쪘어 어깨 좀 없어 나와 나와 이제 나 어깨 얘기했는데 왜 가슴을 많이 주는 거지 내가 재영이 형은 이긴다 내가 재영이 형은 이길 것 같아 근데 재영이 형은 한참 운동할 때 한참 운동할 때 그렇죠 좀 나왔었어 어 나 보기 전에 재영이 형은 아 그때 좋았는데 몸 그때 진짜 괜찮은데 괜찮아 지고 있었는데 그렇대요 몇 년 전만 하는 거야? 그때 16년간? 아 아 아 맞네 호텔 방에서도 하고 네 장난 아니었어 그때 맞아 많이 했었지 응 솔직히 언더톤즈 모델 비하인드 있으면 알려주세요 응 언더톤즈 모델? 응 비하인드 없어요 그건 아마 비하인드 뭐 있었나? 뭐 뭐 재영이 형은 찍었으니까 네?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응? 아니 어느 정도 비하인드 있나? 비하인드? 그렇지 있을 거야 읽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렇죠 응 나중에 알게 되실 수 있지 연주 안 했냐고? 그날은 연주 안 했어요 그날은 연주 안 하고 촬영만 사진 촬영 응 목에 상처가 있다고? 여기 목에 상처가 있나 지금? 아니 여기 아니 뭐 있어? 어? 뭐 나왔나? 이거 긁힌 거 이쪽에도 알러지도 않았어 나 오늘 알러지가 아니고 재활 운동하면서 마사지 하는데 진짜 리얼 리얼 거의 다 풀었어 알러지지 않았어 여기 기관이 바뀐 거야 목에 상처가 있구나 목에 뿐만 아니에요 지금 온몸 다 뒤져보면 다 상처가 있어요 지금 와우 마사지 받으면 장난 아니고 맨날 이걸로 풀거든요 여기 이걸로 문대는데 이러면 진짜 여기 살들이 씹혀가지고 여기 상처들이 남더라고 멍든 걸걸? 뭐라고 써있지? 네? 아니 그냥 아무도 말 안 하길래 나도 말 안 했어 댓글 보고 있었어 댓글 보고 있었어 괜찮아 근데 이게 또 풀어주면 또 기분이 좋아요 진짜 좀 많이 풀렸거든 나도 오늘 근데 맞아 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막 이랬었잖아 나 눈을 못 봤어 오늘 진짜 날씨가 완전 굳은 날씨였는데 오늘 뭐냐 쉬는 날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지 뭐 그치 오늘 또 이런 날씨에 또 나간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응 또 스포 해달라는데 또 스포를 해달라고? 어떤 스포를 다 해볼까? 그 곡 있잖아 되게 오랫동안 아껴뒀던 거 그게 그거야? 오랫동안 아껴뒀던 거? 되게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그거 이거 이거 그룹 그치 키워드는 지금 계속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스포를 해달라고 하면 진짜 내용 두 개 다 스포 했어요 지금 계속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던져도 될 겁니다 또 뭐 있지? 다 같이 있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뭐가 또 있는지 기억이 안 나 그거 잠깐만 그게 그건데 에코 형 어 그거는 막 던지지? 쟤? 막 던지지? 아니 그런 게 있잖아 에코 형 에코 형 그것도 오래됐네 그것도 오래됐잖아 3년인가?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그 우리 그거 갈 때 그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였지 응? 거의 비슷한 시기 아니었나? 아니야 그거 그거 전이었어 그거 전이었어 어 그 전이네 우리 스카우스 앨범 준비할 때 우리 그래 그 송캠프 한창 할 때 그때 나온 곡이니까 그때 그거 에코 형 그거 그렇지 구름은 그 전에 아니야? 완전히 그거는 그 뒤 그 뒤에 우리가 했을 거 아마 기억이 안 나 그 전이네 그 전이네 한 반년 전쯤에 맞아 둘이 가서 그냥 전반 받는 거잖아 그거 맞네 맞네 성취 형이 많이 했잖아 핑크 퀵킹 이거 100킹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성취 형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대요 그것도 그렇대요 응 그렇대요 성취 형 진짜 많이 했지 그렇대요 응 가자 좀 들어가 자연스러워 진짜 알죠 이거 방송 키면 들고 와가지고 나 여기서 진짜 진짜 거짓 방송 그냥 아니 근데 원래 오잉이 해물맛 아니야? 근데 해물맛이라고 저게 이거 몰라 빨리 먹어야지 이거 맛있게 너 먹어 나 뭐 만들어 이거 나 뭐 들고 가야 돼 먹을 게 없어 간식킹 아니야? 그거 가져갈게 오 야 들고 좋네 안 있어? 아싸 여보 프라이어 봤어? 저것도 가져갈게 여보 프라이어 장난 아니야 저기 와 여보 프라이어 저것도 가져갈게 재영이 형 저거 뭐 튀길 수도 있고 뭐 이거 봐 어? 먼지 데울 수도 있고 먼지 왜 이래 나 진짜 나 아니야 어쩔 게 없어 왜 이래 내가 많이 움직여야 내가 많이 움직여야 왜 이래 내 유일한 곳 뺏겼어 오늘 브이 다이네 여기도 뺏겼다고 네 주제가 없어요 그냥 뭔 주제야 그냥 놀러 온 거야 나의 주제가 없어 와 냄새 맡다 여기뿐만이 내 곳이었다고 옛 성진이 형 작업실 마음껏 더럽고 가야지 아유 먹방이다 진짜 근데 재영이 형 저 머리 긴 거 진짜 멋있어 응 진짜로 그건 아닌데 응 진짜 멋있었어 여러분 이게 이거 글동하게 이래서 그렇지 응? 치가 안 나갔잖아 응 진짜 멋있을 거예요 아우 재밌네 머리? 응 그렇지 맛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니 오늘 이번에 이번에 장면들이 맞춰볼려 했는데 방금 방콕에다가 된 거 왜 나한테 그걸 입에다가 냄새만 맡았어 정말 네 이런 친구들이랑 6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냄새만 맡은 거야 냄새만 미안한데 6년 아니고 5년 반인데요? 5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내일 계약하는 고3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내일 계약이구나 3월 1일이네 세상은 흑백 맞아 회색이라네 회색이라네 뭔 갑자기 흑백이야 세상은 회색 모든 걸 열심히 한다 해도 돌아올 때도 있고 안 돌아올 때도 있고 안 돌아올 때도 있고 열심히 안 해도 돌아올 때도 있고 안 돌아올 때도 있고 아니야 근데 확실히 확실한 건 내가 노력한 만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 확률이 올라간다는 네 확률이 올라간다는 네 그건 하나 네 맞습니다 개강하는 거 개강하는 거 개강하는 거 학교 가는 거 개강하는 거 학교 뭐 학교 생활 학교 생활도 그 그 시기가 끝나면 다시는 하지 못할 거니까 그냥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뭐 우리 음악이라도 뭐 안 되나? 뭐 피자 피자할까 피자할까 너무 커져나는데 피자할까 나 안 해도 안 돼? 지금 28만 분들이 28만? 어 보이시는데 진짜 너무 우리 재미없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세 명이 있는 것 자체도 좋아할 수도 있어 네? 얼마 만인데 이렇게 한 게 얼마 만인데 그건 글지 그건가? 되게 욕한다 되게 욕하게 하지 마라 어쨌든 진행할 게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먹어 여러분 요즘 뭐 해요? 안녕하세요 그거 궁금한데 요즘에 집에만 있잖아요 그럼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컨택트 라이프 언택트 라이프 언택트 컨택트를 이제 못한다 언트 언 해가지고 언택트 응? 수만이 뭐였어 어 번역기 구글 번역경으로 보여줘 언택트 몰라요 언택트가 뭐지? 언택트가 뭐지?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라이프? 오프라인에서 컨택트는 못하니까 온라인 라이프? 그래서 언택트 언택트 언택트가 뭐지? 그거 없는 말이야? 영어 아니야 아니 안 들어가는 거지? 응 영어는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치 그냥 그거잖아 왜? 뭐? 언빌리버블 언빌리버블 진짜 단어야 어 단어인데 그 believe랑 언이랑 붙여서 그게 약간 그거 진짜 있는 말이잖아 그거 진짜 있는데 컨택트는 진짜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언을 붙여서 그냥 언택트를 했다 컨택트 빼고 근데 그건 왜 그랬어? 몰라 언택트? 언택트야? 아니야 언 온라인 커넥션 언이야? 그래 나 언택트인 줄 알았어 언택트 라이프 나 UN인 줄 알았네 오케이 알겠고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집에 있으면서 게임하잖아 응 얘기를 안 할 때 형 게임 안하는데? 형 게임 안하는데? 형 게임 안하는데? 요즘 뭐해? 나 재활운동 재활운동? 공무원네 공무원네 거의 운동이 다야 거의 운동이 다고 응 운동하고 사람들이 많다 이게 그냥 밥 먹으러 가고 아니면 그냥 사람들지 대화하고 뭐 이 정도 대화? 할 게 없어 사실 맞아 할 수 있는 게 없고 일단 여러분 요즘에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디스코드에요 디스코드 그게 뭔데요? 디스코드가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통해서 하고 앞으로 한 개 더 추천한다 하면 클럽하우스도 재밌어 클럽하우스? 그거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에 SNS 아니야? SNS 같은 건데 핫한 거 아니야? 핫한 사람들 핫해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야? 응 그냥 방에 들어가서 같이 주제가 그 방에 박혀있어 진짜 그거 무슨 초대를 받아야 된다는데 초대해줄까? 다섯 개 나와 있는데 어 아니 잘할 거 같은데 재밌어 재밌어 네 지금까지 제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클럽하우스가 갤럭지는 안 되는 거야 또? 응 응 애플이랑 라디오 시작하겠다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끌까요? 네 일단 방불아 라디오 가는데 또 뭐가 네 클럽하우스가 애플 맛 되나? 응 응 사실 그냥 이렇게 세명이서 같이 있는 거 하려고 뭐 아무 콘텐츠 준비 안 하고 네 맞아 그런 게 뭐 필요해 맞아 얼마나 오랜만이야 이렇게 저기요 카메라 앞에서 생방계로 재영이 집에서 생방계? 생방계? 생방계 아니야? 생방계 아니죠? 생방계 빨리 나가다 오버가 차야 돼 그 게임을 또 해 다시 나 오버가 차기 시작했어 그 게임을 해? 일찍 장갑이야 재밌어 일찍 장갑이야 일찍 자 몇 시에 찍어? 몇 시에 찍어? 몇 시 됐어? 그럼 10시 10시 몇 시? 네 컴파워보 잘 찍어 귀여워 재밌어 근데 응 다시 하니까 재밌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재밌는 거 같아 응 또 알게 되면 또 그치 파고들고 또 막 이러면 또 파고들고 게임이 원래 다 잘하려고 하면 게임은 진짜 그냥 즐겨야 돼 게임 뿐만 아니라 음악 보고 이렇게 응 형이 그래 형이 잘하려고 하면 욕심을 너무 좋아 그래서 형이 만든 게 있잖아 명언 잘할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명언이야 명언 너무 명언이야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말이야 진짜 필요하긴 했어 그 순간에 진짜 많이 필요한 말이야 그게 진짜 다운을 시켜서 너무 좋아 그 들뜬 들떠 막 미쳐버리잖아 공연하니까 잘하고 싶어서 초반에 우리 이제 무대 뒤쪽에 있으면 어찌 됐건 그 팬분들이 이제 소리 지르는 거 다 들리잖아 네 그런 거 들으면 어찌 됐건 아드레날린이 분명해야 된다고 진짜 잘하려고 하면 원래 했던 것보다도 못해 그치 진짜 근데 이거 성형마다 다른데 우리는 약간 그랬어 우리는 릴렉스 돼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 감당해야 돼 맞아 근데 또 아닌 사람으로도 있던데 난 못해 근데 또 사진만 다른 거니까 난 진짜 그렇게 못해 너무 없다면 우리는 빨리 나는 악기 빨리 져 나도 나도 없다면 그냥 그건 막 박이 막 악기 져 악기뿐만 아니라 악기 내 정신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또 말하고 나면 노래도 그냥 뭐 그 정도 안 되고 우리 고변한 지 지금 얼마나 된 거야 지금 우리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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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1년 1년 됐네 1년쯤 됐겠다 1년 넘었지 2월 달에 돌아왔어 그치 마지막 공연은 딱 1년 됐구나 공연한 지 1년 됐다 1년 그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된 거 같지? 왜 이렇게 오래 된 거 같지? 사실 따로 우리는 공연을 많이 해봤으니까 1년 이 정도가 되게 길지 우리가 4년 반 안에 100회를 했었으니까 그치 많이 하긴 했지 100회를 했었으니까 단독 공연만 100회명 우리가 다시 하게 될 날이 오면 101회로 딱 시작하는 거야 아닐걸? 맞아 101회는 우리 이미 지났지 지났어? 이미 지났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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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100회가 딱 크리스마스 공연했지 크리스마스 공연했지 다음 날 또 있었나? 우리 투어 가자 유럽 투어가 있었는데 잠깐만 그러네 101회는 끝났네 잘 떴네 101회가 101회만 중요해? 아니 106회도 중요하고 맞아 118회도 중요해 같이 하기만 하면 돼 맞아 언젠가 어찌됐건 무대 위에서 놀고 있으면 굳이 1, 8이 나왔었나? 그러게 왜 하필 또 118회로 해준다 굳이 101, 8이 나왔었나? 그냥 굳이 입에 잘 붙어서 그런가? 응 그래 뭐라 그랬어? 그렇대요 진짜 거의 한국이야 한국 자 애들 보낼게요 이제 재영이는 저희를 보내지만 저희는 안 나가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안 나가요 저렇게 있는 게 너무 웃겨 어 근데 알지? 진짜 팔 개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가래 귀엽다 이것도 추억이여 그럼 This is memory All right? All right though 거의 한국인 All right though? 오 잘할라 하네 잘할라 하네 하네가 웃긴데 잘할라 하네 잘할라 하네 차단 나시네 잘하네도 아니야 솔직히 근데 V LIVE 보면 우리가 우리가 좀 너무 솔직한가 싶어 너무 솔직하다고? 어 근데 난 나쁘지 않다고 봐 너무 너무 솔직한가 또 다른 거지 우린 뭐 이런 거지 뭐 어때? 이건 솔직하긴 해 어 너무 솔직한 어? 왜 이렇게 못해? 갑자기 얼굴이 되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망가지는 거 아니었어? 너무 솔직하다 진짜 이상 진짜 다행이다 진짜 이상하게 나왔네 이건 좀 없었네 뭐라고 나올까 너무 궁금하다 이미 나왔어 뭐래? 댓글 나왔어 이미 나왔어 이건 좀 짬짬짬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좀 사실 이게 보실 생각이 없어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진짜 낑겨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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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무치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근데 오비 씨도 뭐 요즘에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어 여기 말고 여기 여기 배가 많이 올라왔다고 아니 난 진짜 쪄야네 쪘어 많이? 응 그래서 언제 간다고? 넌 좀 더 찌면 언제 간다고? 근데 너도 너도 살 좀 짜야지 너 지금 몇 회랑 나 살? 나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렇대요 난 쟨지 쟨지 좀 모르겠어 아 그래? 마지막 쟨 게 얼마였어? 몰라 근데 밥이 밥이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맛있어도 먹었잖아 응 요즘엔 좀 더욱 그냥 살려고 먹는 것 같아 진짜? 약도 먹었어 나도 그랬었는데 응 어쩔 수 없나 봐 그게 나 이제 좀 맛있는 거 좋아졌어 맛있는 거 좋았다고? 응 뭐가 뭐가 맛있는데 맛있는 거 왜 먹으러 왔어? 아니 돌아다니진 않는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음식 배달 제일 자주 시켜먹는 거 나 그게 딱 취향이야 나 맞아 나 진짜 어쩔 수 없나 봐 뭐 엄마 집밥? 김치찌개? 그런 거 응 제일 맛있어 엄마 집밥 진짜 맛있어 그렇지 거기 진짜 대박이야 그렇대요 맞아 못 이겨 하고 정성 가득한 정승찬? 오케이 거기 진짜 차돌 승두부 진짜 옛날부터 그거 먹었어요 형 근데 맨날 맨날 먹었어요 PPL 아닙니다 개혁 2번이에요 난 요즘 저거 찌개 이런 거 잘 안 먹어 안 좋지 뭐 짜게 먹으면 안 좋으니까 소고기만 먹어 소고기 돈 많으세요? 네? 난 그거 해줘요 나는 탕진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영이 하나씩 줄어가는 게 보여 나 진짜 고기는 많이 못 먹어 근데 이게 국찌개 먹다 보면 아무래도 소금 먹는 양이 좀 많잖아 그치 그거를 끊잖아 그러면 세상에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진짜 아니 그렇더라 나는 나는 그랬어 근데 좀 심했어 근데 좀 많이 많이 좀 좀 더러운 거 많이 먹었어 진짜 좀 간을 그냥 막 하고 너무 심했어 맞아 그걸 이제 가끔씩만 먹으면 좋은데 맞아요 맨날 그거 뭐 너 근데 먹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치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아와 아와 그거거든? 아와 아와? 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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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하는데 유튜브 찾으면 아와 아와 하는 강아지 있어 아와 아와? 치와와 엄청 화나 있는 치와가 있거든? 아와 아와 귀여운 거야? 좀 무서워 어? 귀엽다기보다 보여줄게 무서운 걸 왜 해주지 귀여워 치와가 왜 근데 언제 가? 이거 보여주고 갈래 알았어 이거 보여주고 갈게 알았어 보여주면 가는 거지? 가져올 거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일단 너 찾고 있어봐 나도 찾고 있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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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야 돼 이거 스피커가 없어 아와 아와? 예 엄청 귀여워 귀엽지 이런 건 아와 아와 무섭지 않아? 얘 엄청 유행해요 요즘에 지금 알로 진짜로 아와 아와를 해? 이거 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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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인데? 강아지 강아지 약간 짖는 게 그거네 그런 식으로 짖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물어? 몰라 되게 화나 있어 얘가 그러게 성질이 좀 많이 나있네 지금 지금 이런 게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와 아와 이런 소리가? 귀여운데? 아가가? 아가가 맨날만 했어 귀여운데? 응 가서 이제 가 응 갈게 고생했어 봤어? 방금 머리 짖게 저건 뭐야 유튜브에 아 오케이 유튜브 오케이 그러면 뭐 이제 근데 시간이 되게 빨리 난다 한 시간씩 갔나 벌써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채 안 됐는데 우리 준비하고 막 이랬던 거 한 시간 된 거 갑자기 우리 지금 벌써 세 번 찍힌 거거든 그래? 이제 그래 하기사 강부라 저것도 시작했겠다 정장아 받아요 저 형 형 집에서 뭐 좀 훔쳐 갈게요 네 우리 종아가에 또 봅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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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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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어도 돼요 어 눈 꺼져 없을 동안 꺼져 이거 어차피 아직 그거 duck 여름 뭐